강습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습소에 아주 귀중한 분이 오시거든요 내 거 하자 강습소를 지켜라 침착해요 성아 선배님한테 이런 모습 보면 안 되지 진정하자 근데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존경하는 선배님이 강습소에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여성씨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에요? 네 저희 냉정과 열정 사이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여성씨를 위해서 잘 가르쳐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냉정과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강습소 스타트 엽칠 때 내게로 다가와 날 안아줘 냉정과 열정 사이 어둠이 찾아온 순간 시간이 멈춘 그 순간 날 비추는 넌 눈 라이트 길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게 흐릿한 순간 나를 완전히 타버려버린다 몇 가지 영상도 봤는데 춤 잘 추시는 거 알지만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살짝씩 있습니다 어깨를 살짝 양쪽 다 앞으로 내밀고 이 상태에서 나른 섹시함을 살짝 보여줘야 돼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한 다음에 냉정과 열정 사이 그녀의 마음에 노크를 한다 1, 2, 3, 4 음악에 맞춰서 살짝쿵 한번 해볼까요? 가능해요? 네 진짜로요? 네 이렇게 빨리 안무 배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강습소 길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게 흐릿한 순간 나를 완성시켜 You are my more life 너무 잘하는데요? 대성 씨 역시 나무현 선배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옛날에부터 되게 많이 봐서 존경했던 수메님 씨인데 제가 이번에 수메님 컴백을 하셨잖아요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안녕 안녕 많이 따라해주세요 많이 따라해주세요 뭐지 감사합니다.